아 우리 아부모 소영아 레드 뺏기 시작했어요 저 정글러 입장에서 또 아무데 저렇게 뺏기면 진짜 눈물 나도 지금 눈물 흘리고 있어요 지금 아 뺏겼어? 아 이거 큐이 이렇게 되네 몸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저렇게 됐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가만있을 앰비션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기다렸는데 이거 앰비션이 눈물 나죠 지금 아 야 야 야 또 빼 빼 빼 빼 지금 분대가 잘못 들어갔어요 작은 카이날 부리가 5대 3이거든요 아 아 아 저러면 진짜 멘탈이 나갈 수도 있어요 지면 내 탓이 하면서 감독님이 손 떼 메시고 그렇게 앰묵을 했습니다 그게 내가 법을 맞췄으면 일단 이거는 내 책이 진짜 아 그거 저가 몸으로 막으려고 해 자기앰묵을 막히다가 공부하는데 하하하하 라카를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예상된 구도였다면 어허 얼굴 집어넣어야죠 많은 분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 아 마린 손 아 이게 왜 마린이야 스코어 선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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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